페이더 컨트롤러를 언제 주로 쓰느냐 이거는 익스프레션, 이거는 다이내믹, 이거는 비브라토, 또 이거는 다 임의로 할당해 가지고 스트링이나 라인막 입력하면서 이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건너온 미디 컨트롤러 페이더 컨트롤러인데요.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소포를 안 뜯고 제가 일단 놔뒀고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뭔가 소포나 택배 같은 거를 받아본 게 처음인데 어떻게 주문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이름만 얘기해 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서 저도 이제 구입해서 한번 써보려고 이번에 주문을 했고요. 아까 페이더 컨트롤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링이나 우드윈드나 어쨌든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패드 이런 거 작업할 때 익스프레이션이나 다이내믹 작업 많이 하실 텐데요. 마우스로 일일이 그리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손으로 약간 움직여 가면서 페이더 같은 게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미디 작업을 할 때 쓰고요. 오디오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나 이렇게 쓰는 어떤 컨트롤러는 또 따로 있죠.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미디 작업할 때 쓰는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 소포를 보시면은 여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에르쉐오프 니콜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여기 뭐 러시아 문자 있고 소포로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우표 막 이렇게 붙어있죠. 소포에 요즘에 이렇게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드문 일인데 어쨌든 어시하에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주문한 지는 좀 됐어요. 2021년 10월 31일에 주문을 했는데 받은 거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11월 중순 좀 안 돼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공연도 있었고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뜯으면 안 되겠다. 한번 이 뜯는 영상을 만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여태 안 뜯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뜯으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뜯어 볼게요. 이 우표는 기념으로 좀 가지고 있든가 해드릴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우표를 이렇게 아직도 우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포 보내는 게 참 생소하네요. 일단 이렇게 박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네이키드보드라고 써있고요. 지금 각도가 잘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mc8이라고 되어있는데 페이더가 8개가 있어요. 이 네이키드보드라고 하는 회사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개인도 아니고 팀이라고 얘기해도 뭐하고 하여튼 소규모 업체인 것 같아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이 페이더 말고도 노브식으로 된 노브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노브 컨트롤러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신디사이저 관련된 어떤 그런 제품들도 몇 개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페이더 컨트롤러인 mc8이라고 하는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지금 뜯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주 뭐 튼튼하게 잘 보내줬네요. 지금 딱 보니까 뽁뽁이로 잘 싸져 있고요.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엄청나네요. 이렇게 딱 나왔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페이더 8개 보이죠? 그 뽁뽁이를 엄청나게 이렇게 싸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보내줬네요. 아주 이 부분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마스터 건반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그 USB 케이블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라도 USB 연결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 그 미디 5핀 케이블이죠. 5핀 케이블 장착해가지고 쓰라고 여기를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어요. 5핀 케이블 요즘도 5핀 케이블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도 하나 준비해 놨네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옛날식 미디 5핀 케이블이에요. 그러면 상자를 일단 치우고 설명을 조금 더 드려 볼게요. 이렇게 페이더가 8개가 있고요. 완전 이렇게 무슨 그냥 아크릴판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회사 이름도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팀인지 회사인지 뭐라고 불러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키드 보드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요거 가격이 궁금하시죠? 홈페이지에서 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99달러입니다. 99달러. 근데 해외배송을 오면은 배송료가 많이 추가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월드와이드 배송료가 15달러로 고정이에요. 제가 문의를 혹시나 해가지고 한국은 특히 좀 요즘 같은 역병의 시대에서는 배송료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문의를 먼저 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인데 너네 이 제품 구입하려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원래 가격에 월드와이드 그냥 배송료가 15달러 추가된다. 그리고 기프트로 보내기 때문에 따로 뭐 세금이나 관세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딱 그 총 가격인 114달러에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말고 이렇게 노브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노브가 여기에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있는 거 여덟 개 세 줄인가 그래서 8324 24개인가 여하튼 이제 관련 사진 띄워놓을게요. 그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거랑 같이 주문하면 배송료는 그냥 고정이에요. 15달러. 그리고 요거랑 그거랑 같이 가격도 99달러 똑같아요. 99달러 그것도 99달러. 배송료는 그냥 어쨌든 한번 오는 거 15달러.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 페이더 컨트롤러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좀 저렴하게 쓰다고 하면은 코르그사의 뭐 나노 컨트롤이나 뭐 베링거에 이런 조그만한 뭐 페이더 같은 거 있거든요. 저도 좀 고민했어요. 근데 그 페이더는 단점이 뭐냐면 요게 짧아요. 10만원 이하로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페이더들은 요기 이 페이더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뭔가 괜찮은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60mm 페이더를 하기 때문에 에이블톤 라이브 써보신 분들은 에이블톤 라이브 관련한 어떤 미디 컨트롤러 중에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위에 노브도 있고 밑에 페이더도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아카이에서 나온 그 컨트롤러들 중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노브도 있고 페이더 같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노브식은 따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페이더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마침 그때 인터넷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하다가 이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 유니크 하잖아요. 유형 회사의 뭐 양산형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 일일이 수작업 해가지고 보내주는 어떤 제품이라 굉장히 좀 매력이 가더라구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저는 검은색 엄청 좋아하는데 이 흰색이어가지고 야 그게 오게티 제일 아쉬운 점 이게 완전 새까문색이었으면 엄청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사실은 정말 가장 좋은 건 100mm짜리 페이더면 진짜 좋은데 비싸죠. 엄청 비싸요. 100mm짜리로 올라가면 양산형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99달러에 이 정도면 감지덕제하고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페이더 컨트롤러를 언제 주로 쓰느냐 스트링이나 우드인드나 브라스나 아니면 패드나 어떤 그런 흐름을 제어하는 익스프레션이나 다이내믹을 제어하는 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비브라토 같은 것들도 이걸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당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가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같은게 프로그램에 의하면 뭐하고 간단한 미디 cc 넘버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usb 연결한 후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익스프레션 이거는 다이내믹 이거는 비브라토 뭐 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임의로 할당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나 또는 왼손으로 보통 이제 오른손을 치죠. 건반 이렇게 쳐가면서 스트링이나 라인막 입력하면서 요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유명한 이제 그런 스트링 작업하는 또는 영화음악 작업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뭐 어디 정보를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작업한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피파이어 오디오나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렴한 거를 구입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페이더의 이 감이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페이더가 이거 저 여러 개 이제 신디사이저 달린 것들이나 맞서 건반이나 아니면은 양산형으로 나오는 요만한 것들 뭐 이제 페이더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건드려 보면은 이게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슥슥 그냥 움직이는 거 막 이렇게 조금 약간 뻑뻑한 느낌이 살짝 있어야 좋은데 그냥 슥슥슥 움직이는 거 싸우려 특히 그렇고요. 싸우려가 아닌 제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더가 너무 납작한 거 또는 이렇게 스위치 같이 요렇게 하나 이렇게 딱 일자 요거만 있는 거 이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써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단 요 모양이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이런 모양이 저는 가장 이제 이것저것 써보니까 이런 모양이 가장 좋더라고요. 일단 요 페이더 스위치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손가락 닿는 부분이 이 모양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혹시 이게 좀 이렇게 페이더가 좀 허당이거나 싸우레티가 나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감이 좋아요. 이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도 될 만합니다. 이거는 10만원짜리 저렴한 거라고 하기에는 60mm라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추후에 따로 리뷰 영상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이키드보드의 미디 컨트롤러 페이더 컨트롤러죠. 요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요거를 제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추후에 리뷰 영상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에 대한 뭐 자세한 정보나 구입 방법 등등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픙지였습니다. 아멘. 이케 윤 이케